야 지효야, 너, 나 너 도와주러 오는 줄 알았어 표정 봤지?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야 너희들은 나 아웃 안 시켰어? 그 표정이네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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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멍지효 너 클럽 갔더라, 부산에서? 네, 왜요? 가서 많이 춤췄어요, 왜요? 진짜 강남스타일 나오니까 쟤 미치더라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저는 지금 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수 있다 이쪽으로, 뒤쪽으로 딱지인가, 딱지 예쓰 좀 어떻게 한번 해보자, 딱지를 없을 때까지 우리 연합군 하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한 사람들끼리 뭉쳐야죠, 형 그러면 우리 진짜 지금 세시에 뭉쳐서 뒤집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, 뒤집에서? 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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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일단 딱지 되게 없으자 일단 계리 없으자, 알았지? 자, 하자 쟤 왜 왔지? 쟤 어떻게 해야지? 그냥 벌리면 아웃 시켜야 돼 일단 얘기하고 얘기하자 하다가 진이 형 어디 있어요? 진이 형 뒤에 있어요 나 지금 진이 형하고 대리하고가 우리가 볼 땐 딱지가 있거든? 아 진짜요? 일단 딱지 있는 애들 다 아웃 시켜야 돼 진짜 없어 일단 아웃 시켜야 돼 좀 Pikachu одар하지, 누나 봐 왜 그래 원해, 원해… 아니야, 형 애 애가 아웃 시켰을 때 아웃 시켜야 될 거 아냐 태olith 없어요? 나 있어 없어. 빨리 있어 없어. 빨리 있어 없어. 야 다 어디서든 싹쳐질이. 1레를 부른다.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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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